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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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너무 많이 가르치다 긴장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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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내가 영상을 보니까 세상 세상에 운동을 운동을 기사 운동을 진짜 잘하거든요 나도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서로 좋은 작용을 주려고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열심히 노력을 어 오늘 비장 웅 웅 웅 웅 웅 웅 웅 웅 웅 마이크를 여기다가 찼네 리인 리와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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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왕 리와인 아겐 마이크는 여기 있다 바이크는 뭐라고? 바이크는 여기 있다 진짜 멋있어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나는 그렇지 않으면 예쁜데 왜 이렇게 예쁜 청을 하지 왜 이렇게 마이크가 있어서 그러면서 너 왜 좋아해요? 일부리고 계셨어 바이크가 있어서 플러팅 플러팅 마이크 플러팅 마이크 플러팅 여기 서세요 예전 거 이렇게 막 보다가 보니까 진짜 이렇게 한국말이 느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따로 뭘 연습을 해?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계속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야? 장난치면서 또 웃기는 걸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자기가 웃겨야 된다 약간 이런 그런 거를 계속 연구하면서 늘어났어요 네 두사카소 오사카 사람이요 아아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오사카분들이 그렇게 일본에서 개그맨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책임감을 혼자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웃겨야 된다 책임감만 있어요 누가 책임감만? 이게 뭔가 말로 웃긴다기보다 그냥 뭔가 진짜 의미 없는 걸로 웃기는 게 진씨 혹시 어젯밤에도 오늘 웃기고 싶어서 마이크를 얻다 달까 고민한 끝이에요 이틀 전부터 생각했는데 아 너무 웃겨 일단 한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 한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막 그런 세트 진짜 진짜